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2013년 세계여성 발명대회 금상, 2015년 미국 피치버그 발명대회 금상 등을 수상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. 이러한 YH 라이프의 특허받은 기술력을 그대로 담은 발에는 하이힐이나 좁은 신발 등으로 모양이 변형된 발을 교정해주는 발가락 교정구로 피로에 쌓인 현대인들의 발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제품입니다. 미국, 중국, 일본 디자인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태국, 일본, 홍콩 등 해외까지 수출되고 있는 발에는 발보다 작은 스트레칭 기구로 엄지발가락에 고리를 끼우고 발 뒤꿈치를 감싼 후 새끼 발가락에 고리를 끼우면 발가락을 활처럼 벌려주어 발 스트레칭과 발 변형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. 인체에 무해한 신축성 있는 100% 실리콘 소재로 만들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시간, 비용,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 일상생활 속에서 30분만 착용해도 손으로 주무르는 것과 같은 마사지 효과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. 또한 하루 종일 좁은 신발 속에서 고생한 발의 근육을 풀어줌으로써 점점 변해가는 체형을 바로잡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10개의 모든 발가락에 번갈아 가며 착용하거나 발등과 발바닥으로 방향을 바꿔 사용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착용할 수 있고 벌어지는 정도, 방향과 같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양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어 발 전체의 피로를 풀 수 있습니다. 발에는 XS, Small, Medium, Large 4가지 사이즈로 만나볼 수 있어 자신의 발 사이즈에 꼭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물에 삶는 것이 가능하고 세척이 용이하여 사용과 보관이 편리합니다. 발 스트레칭과 발 모양 교정, 지압 효과를 한 번에 피로하고 지친 발에 활력을 더해주는 YH Life의 제품을 만나보세요. 학생회의 목소리로ami 가볍아 쓰겠습니다.